전주시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뿐 아니라 내국인 여행객도 유치하는 여행사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인원기준은 내국인은 숙박인원 10명 이상, 외국인은 5명 이상입니다. 기차 연계 관광객은 10명 이상인 여행사입니다. 숙박비 지원금은 인당 1만 5천 원이고, 관광택시를 이용할 경우 요금의 50% 할인 혜택과 공영관람 등을 위한 5천 원도 지원됩니다. 버스 대절의 경우 대당 25만 원이 지급됩니다. 인센티브 지급은 숙박 연계는 1억 8천만 원, 철도 연계는 2천만 원 예산이 소진될 경우 종료됩니다.